지은씨, 노란우산 한번 써보실래요? 아,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맞죠? 휴식이 필요할 땐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도 즐기고 내 몸 위에 건강도 챙기고 사업 관련 자문도 받을 수 있죠 와, 노란우산 못하는 게 없네요? 사장님 4명 중에 1명은 이미 노란우산이에요 노란우산 정말 좋아요 사사님들한테는 필수잖아요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노란우산 쓰세요 준현씨, 노란우산 함께 펴보실래요? 아, 소기업 소상공인께 꼭 필요한 노란우산? 휴식이 필요할 땐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기고 사업 경쟁력도 키우고 생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죠 이야, 노란우산 못하는 게 없네 사장님 4명 중 1명은 이미 노란우산이에요 노란우산이 최고잖아요, 최고! 매년 25만 명 이상 가입하신대요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노란우산 쓰세요 아멘 주황 겉고 주황